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만 이건 네 무슨 말잖아 그래봐 아직도 모르겠어 그냥 묻어 모를테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창 따라 다르겠지 매번 똑같은 에피소드 한쪽은 꼬리 내리고 싸우려고 널 만난 건 아닌데 말이야 자기야 내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니 미안 미안 반복된 다툼은 일이 되면 다 지나니라 몇 명을 해봐야 굳자 해 서로 이겨못해 다 둘라 해 우리 생각을 해 매 순간에 잘못의 원인이 누구 생각해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기울져모른 채 너와 난 다 두 경우 있어 그룹을 키고서 잔뜩 심술이 나서 하지만 이건 네 모습마저 난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금방이라도 늘 듣고 어린아이 같은 그대가 내 여자라서 좋아한 나 나만 바라봐주기 밤새워 통화하기 가끔은 몰래 준비한 깜짝 이벤트 해주기 기념이 듣지 않기 절대 유심하지 않기 너희를 반대해주기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네가 해 갈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노력해봤지만 나 지지가 않아 그댄 내 진심한다면 화내지 말고 그냥 눈을 감고 입 맞춰줘 baby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기울져모른 채 너와 난 다 두 경우 있어 그룹을 키고서 잔뜩 심술이 나서 하지만 이건 네 모습마저 난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금방이라도 늘 듣고 어린아이 같은 그대가 내 여자라서 좋아한 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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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빠르게 끝을 향해 가고 있어 더 이상은 안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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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baby hold on 빙덜리고 있는 날 붙잡아줘 Listen 항상 처음은 설레여 문제는 1년만 지나면 어때 사랑은 안 변해 사람이 변해 아닌 가족같아 내가 편해 내가 더 잘할게란 말 이제 무의미한 Girl 솔직하게 네 속마음을 열어봐 Right now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기울져모른 채 너와 난 다 두 경우 있어 그룹을 키고서 잔뜩 심술이 나서 하지만 이런 네 모습마저 난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From the bottom to the top to the top to the top to the top to the bottom 그대가 내 여자라서 좋아한 나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